저희가 60g으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지만 이 전체 37봉 가져가는 양으로 따지면 저희가 진짜 가격이 좋더라고요.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저희가 정말 자신 있고요. 홈 앤 쇼핑 단독 혜택이니까 오늘 10% 할인까지 받아보셔 가지고 이렇게 넉넉하게 가져가시면 생각날 때마다 드시면 되는 거예요. 37봉을 가져가는데 그냥 맛밤이 아니라 대한민국 1등 맛밤. 그 시즌의 맛밤. 제가 이 제품을 십몇 년 전에 이미 제가 첫 방송을 따른 데서 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까지 판매된다는 것은 엄청난 인기고요. 이거는 밤계에 있어서 베스트셀러라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일단 먹고 싶을 때 먹을 수가 있어요. 그것도 통째로 먹을 수 있어요. 운동 갔다 와서도 좋고요. 아 배고파? 출출해? 당도가 되게 좋아요. 그렇죠. 당도가 정말 좋고 딱 씹었을 때 뭔가 촉촉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쫀쫀하게 이게 어쨌든 밤이잖아요.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이쯤 되면 저는 냉장고 앞에서 계속 서성이거든요.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. 이거를 먹으면 95칼로리밖에 안 되니까 든든하죠. 영양 있죠. 맛있죠. 그리고 극장을 가거나 거의 다 대다수가 뭔가 주전부를 사고 들어가요. 그런데 얘는 막 뿌쌍뿌쌍 소리도 안 나요. 그래서 거기서 못 먹는데 중요한 건 깜빡했어요. 거기서 사는 거와 갖고 가는 것이 분명한데 저희 밤 자체가요. 지금 딱 씹어보면 아는데 씹을수록 되게 고소해요. 그 이유가 경동밤이라고 해서 밤 자체가 좀 알은 작지만 당도 자체도 좋고 우린 또 훈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이에요. 그래서 씨제이 맛밤 딱 드셨던 분들은 이 향이 매료돼서 중독이 되신다 그러더라고요. 살짝 훈제가 된 그 밤의 향 거기다가 저온 숙성을 거쳐서 당도를 쫙 끌어올려서 경동밤이 낼 수 있는 당도를 끝까지 다 끌어올렸어요. 그래서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되게 이거 맛있다. 그래서 밤 종류가 되게 많은데도 유난히 나는 씨제이 맛밤만 드신다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. 또 하나의 매력 터지는 게 뭐냐면 이 중간에 보면 절개선이 또 있어요. 아니 이런 센스! 이런 센스! 중간에 여러분 이게 딱 이만큼 먹고 나면 그 다음을 딱 찢어서 여기서 또 시작하면 되니까 이렇게 드시면 또 여자분들이 또 엄청 깔끔하잖아요. 그렇죠. 이것도 위에서 털어야 되고 이런 거 없이 이런 배려까지도 세심하게 역시 대한민국 1등 맛밤인 것 같아요. 이제 꽃도 피웠어요. 이제 뭐 축제도 하고 꽃나드리도 가셔야 되고 또 낚시 좋아하신 분들은 밤새 또 이렇게 던지시고 월척도 하셔야 되고 잔디 좋아하신 분들은 잔디발불로 가셔야 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실 가져가지 않으면 그 어딜 가도 거의 다닐 씨제이 맛밤이 이런 구성이 없으니까 오늘 선택하시는 거고요. 예를 들어서 제가 고민을 하잖아요. 늘 밤마다 고민을 해요. 뭔가 좀 먹어줘야 돼 이럴 때 항상 여자분들이 가장 큰 논센스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먹어 내가 좋아하는 떡을 하나 먹어 11시 35분인데 이럴 때 재호 씨 어떤 거 먹겠어요? 저는 안 먹죠. 다음날 부으니까 이거 한 봉지 먹겠습니다. 95칼로리 이거는 치워야 돼요. 이렇게 딱 치워서 그것도 그거지만 영양으로 봐도 그렇죠. 거기다가 영양이 밤 하면 또 견과류의 대표 영양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거 하나를 딱 챙겨보시고 마음도 든든하고 내 몸까지 든든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건강한 간식이고요. 공부한 아이들 사물의 딱 시작인데 사실 수험생도 마찬가지지만 사물 스타트가 좋아야 돼요. 늦은 밤까지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있으려면 중간중간에 원할 때마다 먹을 수 있도록 37봉을 드리겠습니다. 어디 가도 없는 혜택이에요. 맞습니다. 오늘 37봉을 가져가시는데 금액이 44.910원